여러분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 관리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렇죠 저번 시간까지 제 3과목 텔레마케팅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제 4과목입니다. 고객관리 부분 저와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죠. 고객관계관리, CRM의 기본적 이해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객관계관리, CRM의 기본적 이해라고 해서요. 자 고객관계관리의 등장 배경들 우리 교재에 총 4가지 요인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하나 저랑 같이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등장 배경 첫 번째 고객의 변화, 고객의 변화했다. 고객의 개성화, 고객이 점점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자 첫 번째 기업 비즈니스 전략이 70년대는 어때요? 공급자 관점, 80년대는 판매자 관점으로 전환이 됐었어요. 그래서 영업 부문의 강화와 생산과 판매 결합 등이 어때요? 시도되었었죠. 자 근데 어떻게 돼요? 90년대 후반에는요. 치열한 시장 경쟁과 인터넷 등장으로 고객을 언제든지 경쟁사로 그렇죠. 전환,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다양하고 개성화된 고객의 기대와 요구가 양산이 되었다. 자 이러한 변화하는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객을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고객 중심적 경영 방식인 CRM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쭉 70년, 80년, 90년대 후반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가 고객이 어떤 환경의 변화로 고객이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현재는 고객 중심적, 커스터머 센트릭 경영 방식인 CRM 방식이 도회하게 되었다는 거죠. 고객 중심적. 자 두 번째 볼게요. 고객이 변화한 것 말고도 시장도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고객의 기대와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시장도 변화를 했어요. 자 볼게요. 1번 90년대 후반 이후 시장 규례가 완화가 많이 되죠. 또 그에 따라 경쟁사 증가하고요. 판매 채널 다양화 등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소비자 중심이 되는 그렇죠. 구매자 중심으로 시장의 변화가 되었다. 두 번째 구매자 시장에서는요. 고객은 각자의 선호와 욕구에 맞는 상품 서비스를 찾기 때문에 기업은 거기에 맞힐 수밖에 없죠. 자 고객을 동지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매스 마케팅에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더라. 이거에 대한 한계점을 느끼게 됐죠. 따라서 구매자 중심의 어때요? 시장에서 기업은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고객 세분화를 통해 그거에 맞는 목표서 고객 설정하고요. 여기에 맞는 적절한 마케팅 믹스를 실행하는 고객 마케팅 접근 전략인 뭐를요? CRM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CRM이 도입하게 된 배경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때요? 고객이 변화했고 고객의 변화에 따라 시장도 변화하게 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수업하고 있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또 뭐가 변화했죠? 자 그렇죠. 기술이 변화했네요. 기술이 변화했다. 자 세 번째 CRM의 등장 배경. 자 기술이 변화했어요. IT가 발전했다는 거죠. 자 컴퓨터 하드웨어 저장 용량이나 또한 데이터 처리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 기업은 방대한 양의 고객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고 또한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그런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과학적인 고객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데이터 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기억나시죠? 방대한 양의 고객의 정보 중에서 어때요? 승보되어 있는 패턴이나 그렇죠? 어떤 그런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자 이러한 고객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고객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고객과 시장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기업에 제공할 수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CRM 도입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인 환경 또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였어요. 변화 요인. 네 번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변화했다. 자 CRM이 등장하게 된 그렇죠? 변화 요인들이죠.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 자 네 번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맥스 마케팅의 어때요? 비효율성. 맥스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느낀 거죠. 자 1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란 마케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일컫는다. 자 기업이 제품 또는 정보를 의도적 또는 계획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행동. 이거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광고는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죠. 수단이 하나인 광고는 단순하게 제품 서비스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 고객과의 어때요? 장기적인 관계 유지 측면에서 그에 맞는 활동을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맥스 마케팅의 비효율성을 통해서 광고는 더 이상 어때요? 고객에게 어때요? 정보, 물건을, 서비스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기존의 맥스 마케팅 방식의 획일적 메시지는요. 효과적이지 않기에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광고 목표 세우고요. 목표 고객을 찾아내야 하며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그렇죠. 차별화된 광고 메시지를 선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번째 기존의 촉진 활동도 생산자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누구요? 소비자와의 상호작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활동으로 어때요? 전환이 되어야 된다. 전환 되었죠. 자 또한 효과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비교하고 검토 또한 모든 마케팅 미소 요소들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 또한 필요함을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5번 CRM.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리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와 이미지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그렇죠. IMC까지. 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마케팅 방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결국에는 메시지 마케팅의 비효율성을 어때요? 인지하고 한계점을 깨닫고 나타난 변화들이죠. 이렇게 해서요. 자 CRM 등장 배경들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아 있습니다. 네 가지 변화 요인들이겠죠.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2번. 자 CRM의 이해. 이해. 자 1번. 자 CRM의 개념을 먼저 펼쳐보도록 하죠. CRM의 개념. 자 동그라미 1번. CRM이란. 자 캐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고객관계관리를 의미한다. 그렇죠. 두 번째. 자 고객과의 그렇죠. 신뢰를 중시하는 누구요? 고객지향적 경영기법이다. 고객중심적 경영기법이다. 자 같은 어그룹은요. CRM을 신규 고객을 획득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그렇죠. 또 고객의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자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영향을 주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CRM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로빈썸은요. 전세적인 관점에서 통합된 마케팅, 영업 그리고 고객 서비스 전략을 통해 개별 고객의 평생 그렇죠. 가치를 극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단백상통하죠. 자 5번 캔버는요. 자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자 고객 개개인이 원하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각 고객과의 어때요? 친밀한 관계를 형성, 유지, 고객의 요구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전략 도구임을 그렇죠. CRM으로 정의했다라는 거죠. 자 6번 기업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자 모든 고객 접점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접촉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 관리, 영업, 마케팅 활동에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결과는 어때요? 그렇죠.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개별 고객의 평생 가치, 즉 기업 수익 기여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그렇죠. CRM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고객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기술 인프라 시스템 기능 고객과 시장에 관련된 영업 정보 등을 고객 그렇죠. 중심으로 통합하고 종합하고 이런 통합 고객 활동을 개선함으로써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 자 그리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요? 그렇죠. CRM이라고 일컫는다라는 거죠. CRM. 자 CRM에 대한 개념들 그렇죠. 자 읽어보시지만 결국엔 어때요? 그렇죠. 고객 중심적이고 고객의 가치를 어때요? 고객의 평생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럴 때 어때요? 기업도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이다.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경영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CRM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봐, 복습하시면서 여러 번 한번 이 부분들 꼭 읽어주시기 바래요. 자 8번 한번 가볼게요. 자 또한 CRM은요. 자 고객 상담 애플리케이션, 고객 데이터베이스, 컨택관리 시스템 등의 고객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 신규 고객 획득, 기존 고객 유지, 그리고 고객 요구와 행동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따라 고객 대응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도 일컫는다라는 거죠. 자 CRM에 대한 정의들 이렇게까지 해서 잘 마무리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번, 시간 날 때마다 이 부분들 꼭 읽어주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CRM 관련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용어들 1번 고객, 커스터머죠. 커스터머. 자 과거, 현재, 미래에 기업과 상호작용할. 그렇죠. 개인이나 세대, 조직, 기업을 의미하죠. 이게 바로 커스터머죠. 고객. 자 두 번째 고객은요. 기업의 내부 고객, 직원이죠. 그리고 외부 고객, 소비자로 구분을 하고요.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으로도 구분을 한다. 자 세 번째 중간 구매 고객, 최종 구매 고객으로 구분을 하고요. 또한 고객의 수익성 기준에 따라서 일반인, 잠재 고객, 일반 고객, 애호 고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 고객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두 번째 관계는 무엇이냐.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고객과 기업의 관계란, 고객과 기업의 관계란, 고객과 기업 간의 장기간의 컨택으로 형성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관계를 통해서 그냥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 장기적인 관계로 형성되는 상호작용을 우리는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매니지먼트 한번 볼게요. 자 관리란 고객과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의미한다. 자 기업은 고객과의 모든 컨택,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자 네 번째 컨택 관리 시스템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다. 자 기업은 이런 컨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인 고객 커뮤니케이션 관리가 가능하다 해서 컨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용어 설명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제 5번이네요. 자 5번 우리가 MOT라고 이야기하죠. 줄여서요. 자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 또는 결정적 순간이라고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고객이 조직의 어떤 일면과 접촉하는 접점. 그렇죠? 네 자 접점하는 접점이에요. 뭐 고객 회사의 종업원일 수도 있고요. 뭐 회사의 어떤 건물일 수도 있고요.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죠. 접촉하는 그 접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그 품질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는 순간 사상을 우리는 어때요? MOT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MOT는요 고객이 종업원과 접촉하는 순간에 발생하고요. 고객이 기업을 만나는 모든 장면에서 기업에 대한 고객의 경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는 MOT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MOT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또는 순간. 자 이번에는 6번 가볼게요. CAT라고 하네요. 자 컴퓨터 어시스티드 텔레마케팅이네요. 자 컴퓨터 등 전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그렇죠 텔레마케팅 업무를 강력하게 지원해주는 체계다. CAT. 자 7번에 CPA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화응답 자동감지 기능으로 고객과 통화가 되었을 때만 상담원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자 8번 CSR이네요. 자 실제 콜을 수신 발신하고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으로 내부 고객이나 외부 고객의 업무 상담을 하는 직원을 얘기합니다. 자 CSR 자 9번째 그렇죠 세분화 마케팅이에요. 자 목표 고객의 욕구에 따라서 어때요 서비스 공급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세분화 마케팅이라는 거 한다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그렇죠 욕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는 거죠. 세분화 마케팅. 자 10번에 틈새 마케팅 우리 니치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죠. 자 다른 기업들이 정의화 포지셔닝한 자리를 잡은 그렇죠 그런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지나치고 있는 시장을 공략하는 적극 공략하는 마케팅 기법을 우리는 틈새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하죠 이거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 번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키워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란 IT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기업의 내외부 자료를 통합 마케팅 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통신 기술의 발전을 대용량 고객 정보에 저장 분석 가능하게 해요. 자 개별 고객의 요건을 발견해내며 또한 새로운 고객을 그렇죠 신규 고객을 획득할 수 있는 그쵸 아주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자 이렇게 보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넘어가서요. 자 세과로 3번입니다. 이런 CRM의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CRM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들. 자 1번 고객의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요. 이 정보를 기업의 직접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고객의 정보 매우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쵸. 자 두번째 관계를 고객과의 관계를 프로세스로 인식해서 고객을 지원하고 고객을 위한 활동이 자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전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고객 관계는 따로예요. 아니죠. 고객 관계는 함께죠. 원스톱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회사의 가치는 CRM의 가치다. 자 즉 고객의 가치와 주주가 요구하는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라고 해서 CRM의 기본 원칙들 보셨고요. 자 세과로 4번입니다. 자 CRM을 하는 목적을 살펴보실 거예요. 왜 CRM을 하느냐. 자 목적이죠. 네 중요합니다. 자 고객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고객은 가치를 최적화하고요. 기업은 그렇죠.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획득하는 것이 CRM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신규 고객 확보 및 기존 고객 유지를 통한 고객 수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CRM의 목적. 두 번째 고객의 가치 증진을 통한 매출과 고객 충성도 향상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세 번째 고객 운영 비용의 효율화를 위한 비용 절감 효과 맞죠. 자 네 번째 고객 유지 비용이 최적화를 통한 마케팅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하여 어때요. 기업의 수익은 증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절감시킨다. 이렇게 해서 CRM의 목적 4가지 마찬가지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런 CRM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M 도입에 따라서 기대 효과 첫 번째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그렇죠. 고객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때요.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고객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정들이 훨씬 더 개선이 된다. 고객 먼저 또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두 번째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세 번째 다양한 고객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자 네 번째 또 산대되어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요. 그럼으로써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동시에 다양한 고객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CRM을 도입함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번이네요. CRM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RM의 특징. 첫 번째 자 고객과의 1대1 마케팅. 그렇죠. 지향적 수단이 되더라. CRM의 특징. 그렇죠. 고객과의 1대1이죠. 마케팅. 자 지향적 수단이 된다. 두 번째 고객의 전생에 그렇죠. 라이프타임에 걸쳐 관계 구축하고요. 이를 강화시켜 장기적인 이윤을 그렇죠. 추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정보기술에 기반한 그렇죠. 과학적인 환경에 효율적인 활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네 번째 고객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지속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마케팅에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프로세스를 그렇죠. 통합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CRM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이죠. 이 다섯 가지 특징을 잘 이렇게 추려놨는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다 있죠. 다섯 가지 특징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곱 번째 CRM의 중요성이에요. CRM이 왜 중요한지. 아홉 가지 교재에서 내용을 제시해놨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RM이 왜 중요한지 중요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RM은요. 어때요. 시장 점유율 보다는 그렇죠. 고객 점유율에 비중을 두죠. 자 고객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고객 유지에 중점을 뜨고요.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들과의 관계 그렇죠. 릴레이션십에 중점을 듭니다. 자 목표 시장과 목표 고객에 대한 고객 관계에 그렇죠. 집중화에 노력을 하고요. 자 이들과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어때요. 기존 고객의 이탈 또한 방지를 하죠.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한다. 그렇죠. 결국엔 이거죠. 획득보다는 고객 유지에 중점을 든다. 일목상통하죠. 자 여섯 번째 고객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분석하고요. 고객을 라이프사이클의 관점에서 보인다. 그래서 어때요. 전생에 걸쳐서 그렇죠. 관계 구축하고 어때요. 그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죠. 자 CRM은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자 그리고 또한 고객 만족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렇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CRM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1번부터 9번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쇄가로 8번 CRM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RM 왜 필요한가? CRM의 필요성. 자 이렇게 쭉 우리 그제에 나와있는 내용들 가져와 봤습니다. 다섯 가지 있어요. CRM이 왜 필요한지. 첫 번째 이유. 자 영업과 고객 관련 업무를 통합시킨답니다. 통합. 자 마케팅 세일즈 고객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통합하는 경향이 있다. 가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로 보는 거죠. 통합하는 경향. 자 본사의 고객 정보뿐만 아니라 공장, 지사, 영업점, 재판매업자가 보유한 고객 정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는 거죠. 통합화됨으로써 고객의 정보를 어때요? 다양하고 고객의 정보가 어때요?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많은 정보들을 정보양이 많을수록 고객이 원하는 어떤 니즈에 맞는 제품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 고객 관련 업무가 통합된다. 필요성. 두 번째 고객의 세분화. 자 개별 마케팅. 그렇죠? 각각의 개별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고객 니즈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맞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고객 특성별. 특성에 맞게 그렇죠? 예 자 CRM이 제공되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자 정보지향적 신세대 업무지향 전문의는 다양한 고객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다. 자 제품별 또는 지역적 분류에 따른 고객 특성도 마케팅에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중요한 정보원이죠. 예 요거를 바탕으로 그렇죠? 거의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가볼게요. CRM의 필요성. 세 번째. 자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 자 마케팅, 세일즈, 판매, 콜센터,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대고객 활동과 또 이와 연계된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기능 중 많은 부분이 그렇죠. CRM 모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CRM 모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때요?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죠. 자 네 번째 경쟁이 심화되었어요. 그렇죠? 자 마케팅 기법, 서비스 제공 수준이 향상되었다. 자 타 기업, 다른 기업과 경쟁 기업과 특별히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도태되기 쉽다라는 거죠. 자 가상 공간을 활용한 마케팅. 그렇죠? 온라인상. 그렇죠? 온라인 마케팅. 자 세 번째 개인 고객, 기업체, 고객 모두 마케팅의 대상이 되었다. 네 경쟁이 심화. 자 다섯 번째, 자 다양한 유통 채널이에요. 자 웹, PC, 통신, 쇼핑 채널을 이용한 홈쇼핑이 증가가 되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유통 채널이 그렇죠? 증가되었죠? 자 고객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CRM 도입은 과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CRM 필요한 이유들, 필요성 다섯 가지. 그렇죠? 예 카테고리로 나눠서 내용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아홉 번째. 자 기존 마케팅과 CRM을 비교해 놨습니다. 자 기존의 마케팅, 그렇죠? 기존의 마케팅 어땠나요? 자 기업 볼게요. 마케팅 부서만을 위한 마케팅이 실패했다는 거죠. 자 분화됐죠? 다 분립됐죠? 통합화가 되기 전이죠. 마케팅 부서만을 위한 마케팅 실시. 자 고객의 욕구 파악이 부족했다. 정보가 그만큼 부족했죠?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어떤 통신 시설도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 분석 도구도 없었죠? 세 번째, 자 고객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또한 전사적이며 고객 지향적이지 못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CRM으로 넘어왔어요. 기존의 마케팅에서 CRM으로. 자 그렇죠. 고객과의 관계를 발탱으로 한 LTV. 고객 평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규결이 된다. 자 수많은 데이터를 고객의 욕구에 초점을 두어서 그렇죠. 1대 1로 차별화된 마케팅 실시가 어때요? 가능하다. 세 번째,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번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또한 평생 고객화를 통해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렇죠? 예. 하나의 수단으로 CRM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 과거에 어때요? 마케팅과 CRM으로의 변화. 많이 변화가 되어 있죠? 예. 자 어때요? 고객을 보는 관점부터가 벌써 달라졌죠? 고객에 대한 인식 달라졌죠? 예. 이런 부분들, 전환되는 부분들. 자 CRM 한 번 더 이 부분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10번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 CRM으로의 변화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변화예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변화. 자 첫 번째, 1세대. 그렇죠? 1세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자 메스 마케팅으로 대량의 광고 전달물을 자 다이렉트 메일링, 자 DM이죠? 다이렉트 메일링에 투입하여 성과를 산출했어요. 자 어때요? 대량 광고물을.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익 면에서는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특정한 상품의 판매 지향 목적으로 하는 단순히 마케팅 활동밖에 안되더라. 그렇죠? 판매 지향 목적이 밖에 안되더라. 자 이번엔 넘어왔어요. 자 2세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IT, 그렇죠. IT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의 내부 자료를 통합하고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데이터 웨어 하우스와 같은 정보 기술을 이용한 마케팅 활동이 이르렀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DM, TM 텔레마케팅과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순간순간에 고정 고객을 취하여 이를 다시 어때요? 메스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세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2세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렇죠? 예. 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CRM입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 어때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자 CRM의 CRM 마케팅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과정을 이렇게 그린 거죠. 자 이렇게 1세대, 2세대 마케팅을 통해 3세대 마케팅이 누구요? CRM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자 CRM은요.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부 자료 통합, 분석,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 계획, 지원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 이런 CRM은요. 고객 수익성 그렇죠. 우선시하여. 자 콜센터나 캠페인 관리 도구와의 결합을 통해 고객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이런 CRM의 고객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고객 접점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고요.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그렇죠?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고 또 이러한 다양한 정보의 취득을 전사적으로 행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고객 데이터의 세분화를 실시함으로써 신규 고객을 획득할 수 있고요. 자 우수 고객을 유지할 수 있고 고객의 가치 징징과 잠재 고객 활성화, 평생 고객화와 같은 사이클을 통해서 고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또한 고객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무엇이다? CRM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CRM의 변화, 변화된 후에 세분화된 그런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 4과목 첫 번째 시간이죠. 고객 관리에서 첫 번째, CRM의 기본적 이해 부분들 첫 시간 이렇게 저와 함께 수업하셨습니다. 자 복습하실 때 내용이 굉장히 좀 많아요. 서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쭉 뭔가 끊기지 않고 책을 읽는다 생각을 하시고요. 연달아서 내용을 잘 이해해가면서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 그 4과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CRM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내용 마무리하면서 내용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집중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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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